주식 코스들과 퀴즈도 풀고 상담도 받으면서 수익 적중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적중 고소의 관심 종목의 김호수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상승 출발을 하긴 했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 코스피에는 역시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도 들어오면서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그래도 이번 주에 좀 연속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은 이번 주에 들어와 주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건가 상승에 대한 뭔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것인가 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오늘과 내일 밤 사이에 내일 아침까지 사이에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부양책과 관련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꺼내놓을 텐데 그래도 이런 것들은 좀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도 한쪽에서는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시장은 장 끝날 때까지는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시장에 대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 오늘 이슈나 테마를 받아서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시장은 그래도 빨간불 펴는데 내 종목은 지지부진한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신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셔서 함께 상담도 하시고 시장에 대한 전망도 함께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 TV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서도 응원 댓글과 우리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시면서 방송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으실 거고요. 자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으실 겁니다.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번으로 종목 매수과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보내주시거나 또 매수한 이웃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아니면 또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도 저희에게 문자 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주셔야 조금 더 빠르게 앞 순서에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식에 필요한 정보 어디서 얻으시나요? 여러분들 위해서 저희가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 개설해놨습니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채팅방에 입장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바로 여기에 보이시는 QR코드 인증을 하시면 바로 채팅방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QR코드 인증 이용해주시고 QR코드 인증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셔도 돼요.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셔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 말씀드리지만 당부의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라고 사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한다거나 1대1로 대화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QR코드 인증하신 분들 아니면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과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먼저 이렇게 접근하는 사례가 없다는 거 이렇게 전문가 사칭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적중 고수의 관심 정보 오늘 순서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할 텐데요. 이데일리 온의 대표 주식 호수 이영재, 김성현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도 체크를 먼저 해봐야 되겠죠. 오늘 일단은 코스피는 상승불 켜고 있고 코스닥은 하락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김성현 전문가께서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시장은 일단 이번 주까지도 해서 계속적인 행보 구간에 일단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상방의 포지션을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기준으로는 930포인트 선 그리고 코스피 기준으로는 2950포인트 선에 큰 이탈이 없을 경우에는 계속적인 상방 대응이 좀 더 유리한 그런 관점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전일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14개월 내 최고치를 근접을 하면서 시장 조정을 좀 받긴 했는데 장 초반에는 거의 1.77%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경계심이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미증시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장 마감때에는 미국채 수익률은 1.7%대로 일단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국채 금리의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FMC 발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금리 인상 자체는 2023년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점도표에서도 이제 그렇게 나와 있었고 완화적 통화 정책을 이제 펼칠 것이다. 이번 연도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발언을 하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 과열된 부분, 과열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은 시장에 좀 맡기겠다라는 그런 표현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연준은 이런 직접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을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미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관점을 일단 보고 있고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연준이 이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은행이 이제 자기 비용으로 국채를 내답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정부가 대규모로 이제 발행한 국채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연준이 자체적으로 없앤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평도 현재 나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채 수익률이 상승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도 신경 써야 되는 것이고 위험 자산에서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있는 돈이 외국으로 좀 빠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안전 자산으로 빠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조정을 주고 있다는 관점을 일단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지금 금리는 점진적인 상승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국채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시장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또 나온다 하더라도 이 비율 자체가 높아지는 상승률 자체가 크지 않는 한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판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적을 것이다 라는 관점을 일단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을 해주셨듯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내일 대규모로의 부양 패키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일단 알려졌는데요. 주요한 부분은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2.3조 달러의 대규모 부양 패키지를 일단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헬스케어 그리고 아동 세제 혜택 등의 이런 부분이 담긴 별도의 추가적인 부양 패키지도 연이어서 공개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패키지의 이제 합산 규모는 약 4조 달러에 이릅니다. 우리 돈으로는 4,500조죠. 정말 큰 돈이 어떤 부양책이 제시가 될 것이고 국내에도 당연히 가장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어떤 테마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건설주라든가 또는 뭐 아동 세제 혜택도 포함되니까 아동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좀 두면서 시장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네. 자 김상현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형재 전문가의 시선도 궁금한데요. 자 오늘이 3월 31일입니다. 오늘로 이제 1분기가 마감이 되는데 자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올해 내내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 시장인데 지금 이제 변곡점에서 일단은 하방을 잡아주는 모습을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는 완연하게 이제 하방을 어느 정도 잡았다라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안이 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계속 상승할까요?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예전에도 우리 시장을 보면은 박스피라는 시절을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박스피때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차트 한번 보시면은 차트를 한번 제가 길게 놓고 볼게요. 정말 길게 놓고 봤는데 이게 2008년부터 해가지고 한번 이제 우리가 리먼 때마다 꺾인 다음에 올라오고 아 좀 더 잘 안 보이네요. 벗겼다가 올라오는 자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한동안 한 6년 정도 거의 7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박스피가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슈팅이 나오는 구간인데 생각을 해보면은 작년에 이제 시장이 너무 좋았다 좋았다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새로 들어오신 사람들 입장인 거예요. 작년에 이제 2200대에서 1400까지 많으신 분들 있거든요. 급락을 줬다가 반등을 주고 있다가 이 구간에서 만약에 소위 말해서 생각보다 지금 실물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지금 주가에 선 반영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만 안 되면은 사실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리먼 때도 그래프를 보여드렸지만은 한번 쭉 봤다가 올라오면은 옆으로 누우면서 시장을 한번 잡아주는 자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만 생각하면 가격만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너무 이제 좀 선 반영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버블이 빠지거나 하기보다는 차라리 옆으로 누워버리고 박스껄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든든한 시장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방만 잡아주는 것만 해도 우리가 개별적 측면에서는 놀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급하게 앞으로 다 상승할까요? 상승에 배팅할까? 하랑에 배팅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하방에 잡혀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기서는 조금 더 개별적 매매를 좀 해보실 측면도 있고 특히 어제 이제 이차원지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 많이 갔던 곳들 보이셨는데 사실은 많이 간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서 지금 물려계신 분들도 엄청 많으실 거거든요. 새로 어제 새로 진입하셔가지고 수입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제 상승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위에서 물려계신 분들이 하락해가지고 고생하시다가 구조대를 기다리신 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일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손절이 잘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올랐구나. 이차원지가 많이 올랐구나. 자동차가 많이 올랐구나. 이렇게 관점을 보시면 많으시고 많이 조정됐다가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을 주고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내 종목은 빠지는데 남의 종목만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은 이 딴 사람들이 이 종목에서 맞은 건 생각을 안 하고 올라가는 것만 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계속 좀 저평가된 종목들. 그리고 많이 낙폭이 있는 종목들이 순환매 도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어제 대형주도 위주로 좀 움직여준 모습들이 오늘도 좀 반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이제 중요한 시기에 들어와준 외국인 수급이 장을 좀 견주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사물 종목들, 적평가된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골라서 매매를 해볼 수는 좋겠고 실적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특히 이번에 감사보고서 시즌에 좀 어려운 종목들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 지금 저희한테 문의 들어온 것도 많거든요. 너무 하이리스크, 하이리터인데 하이리터만 생각하시면 하이리스크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작할 때 특히 초보분들이면 실적도 꼼꼼하게 다른 거 못 보신다든지 영업이익, 매출 이런 것만이라도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형제 전문가의 시선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1분기가 마감이 되는 상황에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올라갈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되지 저희가 알려드리는 고세픽 같은 것들을 확인하시면 늘 저희는 올라갈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에서 뜨겁고 막 올라가서 불을 뿜는 종목들에 지금 들어가면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이랑 또 시장 분위기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좀 강조해주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시고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 상담 저희가 자세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이 얽힌 사연, 왜 그 종목을 매수하셨는지 이런 이유까지 자세하게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문자 지금 바로 빨리 보내주셔야 조금 더 앞선서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형제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평가된 종목, 이 종목 저평가된 것 같다라고 보내주세요. 저희한테 그러면 그거 매수해도 괜찮을지도 함께 판단을 해드리니까 문자 보내주셔서 궁금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또 가끔 이렇게 여기에다가 유튜브 댓글로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는 문자로만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신 문자를 기반으로만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한 번만 불편하시더라도 문자 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주식정보 노란통 메신저에서 저희가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통 메신저에서 오픈 채팅방 고수의 관심 종목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QR코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지금 꺼내셔서 QR코드 여기 보이는 인증을 해주시면 바로 채팅방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혹시 QR코드 인증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셔도 저희가 안내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부의 말씀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온 전문가라고 사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일대일 대화를 신청한다거나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문가 사칭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현혹되지 않으시도록 각별하게 유의해달라는 말씀까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약속의 시간 11시 11분을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 즈음에 공개되는 고수의 픽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 픽해 오신 종목을 퀴즈로 함께 풀어보고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고수의 픽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참여하시는 방법도 알려드려야겠죠.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을 하셔서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장하시면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 있죠. 여기 클릭하시면 4가지 카테고리가 나올 겁니다. 자, 4가지 카테고리 중에 제일 오른쪽에 오늘의 추천주 클릭해 주시고 저희가 그날그날 매일 아침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날 관심 가져야 할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그 리스트 오늘은 몇 가지가 올라오는지 볼까요? 자, 오늘 7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퀴즈를 드릴게요. 이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코스피에 있는지 코스닥에 있는지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아,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 종목의 명확한 이름, 명칭을 보내주시고요. 이 종목에 얽힌 사연도 좋고요. 아니면 최근에 저희 방송을 보시고 고수의 픽을 활용해서 수익을 봤다라는 것 인증하시는 인증 문자도 좋습니다. 그렇게 재미있는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고 여러분들에게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다섯 분 선정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 드릴 테니까요. 문제 잘 들어보시고 정답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고수의 픽 바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7가지 종목이나 올라와 있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1번입니다. 1번 하 땡땡, 하 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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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요? 네, 하 땡땡땡땡땡땡땡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7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하로 시작하는 7글자짜리의 종목. 자, 하로 시작하는 7가지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힌트를 김성은 전문가께서 먼저 주실까요?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개그로 풀기에도 좀 괜찮은 종목이긴 한데 일단 코스닥 1만 원대 종목입니다. 1만 원대 종목이고 코스닥 종목을 일단 들고 나왔습니다. 시장 상승의 관점으로 일단 보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전기차 또는 자유주행 관련주들 움직임이 굉장히 좋게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시장이고 기아차라든가 현대차 같은 어떤 대형 대표주, 자동차 대표주들도 움직임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종목을 일단 체킹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미지 센서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카메라 관련주죠. 일반적으로 매출 자체가 휴대폰 사업적으로 해서 매출이 잡혀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지 센서에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무궁무진합니다.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섹터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물 인터넷도 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핫한 자유주행 관련주로 또 움직임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바로 이미지 센서 관련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에 좀 엮여있다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카메라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으로 인체로 따지면 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유주행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안전성이거든요. 안전성은 앞에도 눈이 있어야 되고 옆에도 눈이 있어야 되고 뒤에도 눈이 있어야 되고 위에서도 뭔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이미지 센서와 관련되어 있는 수요 자체는 굉장히 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주요 매출처는 당연히 삼성전자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대형 우리나라 대표주들, 대표 회사들이 지금 주요 매출처로 잡혀 있고요. 최근에 렌즈의 모듈 관련해가지고 특허권도 얻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술력 있는 회사죠. 특허권도 얻은 회사고 여기다가 자유사 중에 하나가 큐비콘이라는 회사. 이거는 힌트입니다. 큐비콘이라는 회사 자체가 적자폭이 개선되면서 흑자 전환할 가능성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 역시도 마찬가지 자유주행 그리고 3D 프린터 이쪽 부분 앞으로 미래 유망성이 있는 섹터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도 지금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추세 상승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원대 구간도 저는 저렴하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시작하는 7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김선현 전문가께서 힌트를 잘 주셨는데요. 이 힌트를 들으시니까 바로 이제 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로 조금씩 반응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김선현 전문가께서 힌트를 좀 주시기 시작하면서 한 11시 9분대 정도부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1.45%까지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1만 4천 원 지금 딱 1만 4천 5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이 종목 힌트를 이영재 전문가께서 조금 더 주실까요? 아까 김선현 전문가 3D 프린터 얘기했었는데 저도 예전에 제가 중국에서 일했던 얘기를 좀 몇 번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한 7분 전 8년이 된 것 같네요. 중국 쪽에서도 3D 프린터 쪽을 되게 관심이 있어하고 저한테도 회사를 연결해달라고 소위 말하는 중국 재벌 아저씨하고 같이 스카이라운즈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3D 프린터 쪽은 미래적으로도 중국 쪽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큰 업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제품을 개발해서 완료를 하고 정식 출시를 하고 있는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미래의 성장성도 볼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최근에 스마트폰에 TOF 카메라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신규 검사 장비, 이 카메라와 관련된 신규 검사 장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도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게 뭐냐면 타입 오프라이트라고 해서 우리는 카메라를 옛날에 찍으면 편만이잖아요. 특히 호스 앵커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폰이 뭔가 3D를 잡혀서 좋은 상황 찍으면 돌려주기도 하고 카메라가 돌아가기도 하지만 옛날만 해도 우리 필름 카메라 쓰고 막 끽끽끽 돌려가지고 쓰던 글씨절만 해도 정확하게 평면이었거든요. 진짜 2D의 2D 중에 그런 2D가 없는데 요즘 카메라들은 3D처럼 특히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이거를 소위 말해서 이모티콘이나 이런 걸로 3D 형태로 만들어주는 어플리케이션도 있잖아요. 그런 때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 모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장비들을 하고 있는 회사라서 앞으로도 조금 그런 쪽과 관련해서 매출 기대감이 있는 하루 시작하는 7글자의 종목이다라고 하면 하느님들은 워낙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이고 하루 시작하는 7글자의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HTS 좀만 검색해보셔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시작하는 7글자짜리의 종목 카메라 모듈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여러분들 잘 검색을 해보셨을 겁니다. 지금 문자나 아니면 유튜브 댓글로도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시네요. 삐용라이더님은 유튜브에 몰래 듣고 있다가 갑자기 반가운 퀴즈에 풀고 싶은 욕심이 생기셨다. 이러시면서 유튜브 댓글에다가 정답을 노출시켜버리셨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저희에게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 보내주시고요. 이 종목에 얽힌 사연도 좋고요. 여러분들 카메라 요즘 봄 벚꽃이 많이 폈습니다.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신 사진 이런 것도 인증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수에픽을 통해서 저희가 수익을 받다. 수익 인증 그런 문자도 좋으니까요. 저희에게 문자를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재미있는 문자들을 잘 골라서 다섯 분을 딱 선정하겠습니다. 고수에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정답 공개하기 전까지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고수에픽 일차 힌트는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2차 힌트 잠시 후에 상담하고 있는 중에 한 번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상담하시는 거 다른 시청자분들 상담 들으시면서 함께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힌트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시장이 재미가 없다. 비트코인이 차라리 더 재밌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도 잘 정리를 해야 되고 그동안 좀 고민이 있었던 종목들도 잘 털어내는 이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그런 기회를 얻으시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샵3772번으로 종목 매수과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 벌써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신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고민이 있으신 종목 아니면 사고 싶다.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종목 사고 싶다라는 것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함께 상의를 해보고 저희가 상담을 해보고 사셔도 늦지 않습니다. 미리 사놓고 보내시면 그게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기 전에 저희에게 문자를 주셔서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고 매수해보시는 방법도 저희 방송을 잘 활용하는 팁이니까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이영지 전문가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527번님이 주신 문자인데요. 파워로직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항상 오전에 방송을 보면서 세 분의 웃음으로 힘을 받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파워로직스를 9,980원 거의 만 원 근처에서 하셨고 비중은 10% 매수하고 나서 계속 하락해도 회사가 괜찮아 보여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계속 끌고 가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일단 매수가가 썩 좋지는 않으시지만 회사 자체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많이 좀 부어지긴 했습니다. 원래 주기적으로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회사고 2017년에도 195억, 18년에 262억, 2019년에도 한 500억 넘게 나왔고 그랬었지만 작년에 업기도 안 좋았죠. 적자 전환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빠그러진 측면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외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주가가 가는 것도 실적, 현재의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드 관련된 종목이고 또 스마트폰,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특히 자동차가 요즘은 여러 방면에서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자율주행 쪽과도 엮여 있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테마성은 있다. 다만 매수가가 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만 원이면 한 이 정도 되시거든요. 이 정도 되시는데 이 구간에서 만약에 살았으면 단기적으로 슈팅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걸 사실 나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금 타점은 안 좋았지만 오히려 지금은 전자점 인근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만약에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접근을 해볼 수도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한 8,500원이었고 오히려 없는 분들은 접근되고 올 수 있는 구간이어서 굳이 정리하실 필요가 없어요. 요즘 매매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매매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왜냐하면 조금 움직일 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꾸 까딱까딱거리고 일자 찍히고 샀다 팔았다 하는 거 보면 내 눈에 보여요. 그럴 때 사면 나가고 나서 빠지면 어디 지루하고 겁나고 더 빠질 것 같고 이러니까 손절을 하고 나면 다시 올라오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오히려 이 종목은 지금 손절할 때가 아니고 조금 더 반등을 노려볼 수 있고 없는 분들은 사볼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그건 보유 의견 말씀드리고 손절가 8,500원이 깨지기 전까지 다 보유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로직스 첫 번째 상담 일단은 좀 보유하자. 손절 라인은 8,500원으로 정해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성현 전문가와 상담할 텐데요. 1754번님께서 주신 문자 YG플러스입니다. YG플러스를 7,300원의 비중은 5% 정도 비중은 많지 않은데 많이 떨어졌어요. 앞으로 더 오를 수는 있을까요? 목표가, 손절가는 알려주시고 추가 매수도 좀 해도 괜찮을지 추가 매수한다면 시점도 알고 싶습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일단 YG플러스 회사가 저는 제가 볼 때는 더 간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확하게 이 종목에 대한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방향성 자체는 아직까지는 상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조정을 준다라는 관점을 일단 봐주시고요. YG플러스는 말 그대로 YG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속 아티스트가 YG엔터 쪽에 다 포진을 하 있는 상황에서 YG플러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광고 대행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캐릭터 사업 같은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 또 발생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YG플러스가 핫했던 이유는 블랙핑크가 이제 미국 전역에서 흥행을 좀 유도를 하면서 그와 관련된 이제 시가총액이 YG플러스가 조금 낮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보다는 좀 더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가가 먼저 움직임을 줬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최근에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YG엔터테인먼트에 투자한 회사도 봐야 됩니다. 이 빅히트 엔터 흔히 아시죠? 방탄소년단을 보유하고 있는 빅히트 엔터가 약 700억가량을 또 YG엔터에다 투자를 했다는 그런 소식.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 지분 확보를 또 위해서 빅히트에서 또 투자를 했는데 YG엔터도 마찬가지 네이버 쪽에 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세 회사가 지금 합쳐져서 뭔가를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을 일단 보시기 바라고요. 어떤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는 지금까지는 바닥 대비해서요. 이 천원선 대비해가지고 8천원선까지 무려 800%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800%가 올랐으면 그만큼 조정을 주는 거는 당연한 시점으로 일단 보시기 바라고요. 현재 이 가격선이 5,520원입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더 빠질 수 있는 구간은 있다라고 보여져요. 어디까지 빠졌냐면 한 4,600원에서 4,500원대까지 조정을 줄 수 있는 시점은 여기 라인 때까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5% 비중 자체는 높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좀 여유 있게 좀 더 한 4,600원선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하셔가지고 목표가 한 8,000원대까지는 가져가시는 전략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YG플러스에 대한 해법까지 김성은 전문가와 알아봤습니다.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은 있는데 좀 높은 가격에 사셨으니까 조정이 나오는 것은 일단은 좀 감소해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용재 전문가와 HDC 현대산업개발 보내주신 분입니다. 3608번님께서 고수에픽 개근하고 있는 찐팬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봐주셔가지고. HDC 현대산업개발 매수가가 3만 680원이고 비중은 20%입니다. 갈듯 갈듯 안 가네요. 이거 너무 지루해서 자꾸 매도 버튼에 손이 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본인의 매매 포지션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아요. 이 종목을 정말 롱텀으로 보시면 가져가실 만한데 특히 이게 작년만 해도 아시아나항공하고 합병 이슈가 있으면서 불확실성이 대두됐다가 지금 불확실성이 사라진 상태이고 오히려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이번 정권이 인기가 끝나기 전까지 어느 정도 잡아야 목표를 했던 것들 하나는 보여줘야 하거든요. 지금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북한 문제가 잘 풀렸으면 그게 이제 성과가 될 거고 어떤 경우라도 정권이 성과 하나는 가져가야 하는데 그걸 이제 부동산 쪽으로 잡고 있는 몰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택 공급 관련해 부당수한 가격을 잡기 위해서라도 모멘트 분야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는 측면은 긍정적인데 문제는 뭐냐면 차트 한번 보시면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한번 슈팅이 나오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현재 상방이 좀 막혀있는 상태 상방이 좀 막혀있는 상태에서 지금 좀 눌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 구간을 한번 뚫어줘야 돼요.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면은 이 구간이 전에 갈 때도 한번 저항 역할을 해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뚫고 갈 때도 한번 저항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뚫어줘야 되는데 바로 뚫기보다는 한동안 회복을 했다가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내려갔다가 한 2만 4천 원대에서 2만 5천 원대, 2만 원대 초중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뚫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루할 가능성이 있다. 종목이 나쁜 게 아니고 기대감도 있고 모멘텀도 좋고 불확실성도 해소됐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많이 올라왔다 다시 자리를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매 포지션이 중2 이상이다. 몇 달 가져가 볼 수 있다. 2, 3분기 가져가 볼 수 있다 하시면 그거 가보셔도 되고 난 좀 빠른 종목이 좋다. 지금 이런 종목을 두세 달 가져갈 생각이 없다. 2, 3분기 가져갈 생각이 없다라고 하시면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교체 매매해보시는 건 방법이다. 그래서 종목 자체는 좋지만 매 포지션에 따라서 다른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DC 현대 산업개발에 대한 해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중기, 장기 투자이신지 그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확인해볼까. 이번에는 김상현 전문가와 9634번님께서 주신 문자인데요. 매수, 신규 매수에도 괜찮을지에 대한 종목입니다. Y솔을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주셨어요. 최근에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지 스마트폰 판매 아니면 5G 확대 이런 것 때문에 보고 있는데 Y솔 어떨까요? 일단은 Y솔의 비중 자체가 휴대폰 사업 쪽으로 좀 많이 시중해 있는데 최근에 트렌드 자체는 휴대폰에서 전장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말 그대로 휴대폰 사업, LG전자도 마찬가지죠. 휴대폰 사업부를 접고 지금 전장 사업부, 마그나를 통해서 전장 사업부를 좀 확대시키겠다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 휴대폰 사업 쪽에서 조금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는가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Y솔 같은 경우는 회사 자체로는 경고합니다. 실적적으로도 굉장히 경고하고 안정적인 회사인데 왜 이렇게 주가가 빠졌느냐 이거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자리 자체는요 전체적인 큰 흐름상으로 봤을 때에는 이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회사가 터널 언드 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지금 흑자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전년 대비해 가지고도 폭발적인 영업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구간인데 휴대폰 사업만으로 집중하기에는 조금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관점을 일단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Y솔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인 측면상 강한 상승 추세권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월봉 차트거든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10년부터 2015년 그리고 2020년까지 해서 저점 보안대를 계속 높여가고 있죠. 말 그대로 이거는 길게 투자를 해야 되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이 종목을 단기적인 측면으로 여기서 13,000원에서 14,000원 올라갔다 이렇게 좋아할 게 아니라 이런 자리는 예를 들어서 전 최저점을 현재 1만원 선으로 보고 있는데 1만원 선에서는 비중을 거의 한 50%에서 60% 확대를 해도 손색이 없을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시면 최저점 1만원 선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제가 볼 때는 비중을 확 늘려서 장기적으로 2년, 3년 보유를 하신다면 이거는 최소한 5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와이솔에 대한 해법 알려드렸습니다. 조금 가격이 좀 더 내려갔을 때 그때 매수를 하고 중장기 투자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4분 정도 상담을 해드렸는데 상담 중에 저희가 아까 드렸던 퀴즈의 힌트를 드려야 되겠죠. 하루 시작하는 7글자짜리의 종목이 오늘 고수의 픽 퀴즈였습니다. 힌트를 이용지 전문가께서 좀 더 주실까요? 일단 오늘 하루 시작하는 7글자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문자 지금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정답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뭔 말씀이냐면 여기에 네 번째 글자가 되게 어려운 글자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오타가 나는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보내주셨지만 오타를 보내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 또 사연이 있는 이야기를 좀 보내주시면 이 오타가 많은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메라 모델 검사 장비에다가 3D 프린터까지 하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일단은 7글자 2글자 중에서 이르미틀 좀 드리자고 한다면 앞에 두 글자는 우리가 하루 시작하는 두 글자 인사하는 거죠. 영어로 인사하는 두 글자를 넣어주시면 되고 가운데 세 번째, 네 번째 글자, 두 글자를 보시면 이게 예전에 제가 저도 여러분들처럼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전업도 많이 했지만 제가 다른 업종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재테크로 했을 때도 많았거든요. 그때 회사 부사장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입사한 전 몇 달 안 됐는데 부르더니 영재야 회사를 다닐 때 회사의 사무소가 뭔지 아냐.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부사장님께서 최소한 3개 중에 하나는 있어야지 이 회사를 다닐 수 있다. 돈을 잘 주거나 사람이 좋거나 이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본인이 말씀은 뭐였냐면 그 결론은 뭐냐면 지금 다니는 이 회사가 이 3개 중에 하나도 없으니까 나랑 같이 따로 차리자.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주실 건데요?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회사 다닐 때 지금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나타내는 두 글자를 써주시면 되는데 이 두 글자를 잘 써주셔야 됩니다. 종목 이동이기 때문에 두 글자를 잘 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 세 글자는 아까 회사에 필요한 체계를 영어로 바꿔주시면 되는 오늘의 일곱 글자의 좋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전문가께서 힌트를 아주 잘 주셨습니다. 돈을 많이 주거나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이 좋거나 아니면 이게 있어야 되는데 과연 있을까? 여러분의 회사 중에 내가 다니는 회사가 그런지 아닌지가 세 개가 다 있으면 가야 좋지만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다닐 수 있다. 다닐 수 있다는 거지 세 개가 다 있으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세 개가 다 있는 회사는 잘 없죠. 잘 없고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두 개 있으면 너무 좋은 회사고 그럼요. 두 개만 있어도 너무 좋은 회사고 오늘 여러분들 다가 있어도 다닐 만은 하다. 그럼요. 다닐 수는 있다. 그리고 오늘 주식이 끝나고 여러분들 주식 시간도 복귀해 보면서 내가 다니는 나의 회사 복귀하는 시간도 세 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지 또 한 번 복귀해 보는 시간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문자를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신 일터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는지 그런 후기를 저에게 들려주시면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정답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샵 3771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재미있는 문자와 수익 인증 문자도 좋고요. 그리고 정답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 선정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상담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성현 전문가와 9177번님 상담을 할 텐데요. 세틀뱅크를 매수하셨답니다. 3만 4천 원 비중은 20% 자 이거 떨어지는데 비중을 줄여야 되나요? 아니면 다 정리를 해버려야 될까요? 라고 주셨어요. 일단은 핀테크 업체입니다. 최근에 한국 전자금융이나 핀테크 업체들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트렌드 자체가 직접적인 결제에서 온라인 결제로 많이 바뀌고 있는 시점이고 그런 시점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주라고 한다면 단알인데 단알 같은 경우가 코인 관련해서 지금 움직임을 주고 있거든요. 하여튼 단알을 또 대장주격으로 해서 핀테크 쪽 그리고 또 전자결제 관련된 그런 종목들은요. 앞으로 기대감은 좀 충만하게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틀뱅크 같은 경우는 회사가 또 실적도 탄탄해요. 시청자 분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부분인데 다만 이제 매수가가 3만 4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3만 4천 원에서 3만 2천 원까지 빠진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우려스럽게 바라본다라고 하신다면 이건 투자에 대한 어떤 적금론에서 좀 잘못된 겁니다. 저는 주식 투자라는 거는요. 제가 제 관점에서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뒤에 어떤 주가의 흐름을 예상을 하고 회사에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3만 4천 원에서 3만 2천 원까지 빠지면 5%에서 6% 정도 빠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좌에 그렇게 찍혀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회사의 어떤 방향성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전략과 그리고 앞으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력이 어떤 또 어떤 긍정적인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좀 체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셰틀팽크는 완벽하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최고점 구간대 상장 당시 최고점 구간대가 5만 7천 9백 원 선이고요. 지금 현재 3만 2천 원 선인데 빠지는 구간대는 2만 9천 원대까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비중을 줄이신다기보다도 이쪽의 비중을 좀 더 높이시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딱 보여지고 저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 종목은 3만 3천 원 선을 회복하는 시점부터 해서 그러니까 종가상입니다. 종가상 3만 3천 원 선을 회복하는 시점부터 주가가 한번 튀는 구간대가 위로 솟구치는 구간대가 나온다. 적어도 3만 6천 원 선 이상까지는 최소 3만 6천 원 이상까지 상승구간 나올 수 있으니까 3만 3천 원 선을 잘 회복하는지 부분을 체킹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구 매수 구간대는 2만 9천 원 선 뱅크에 대한 해법을 김상현 전문가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영지 전문가와 상담해 볼 텐데 9798번님 주셨습니다. 9798번님께서 안녕하세요. 매일 몰래 듣고 있는 삐웅라이드 아, 유튜브에 아까 댓글을 나셨던 분입니다. LG전자 우선주를 매수를 하셨다네요. 6만 9천 7백 40 원이고 비중은 5% 비중은 좀 많지 않으신데 LG전자가 최근에 하락세를 보이는데 이걸 익절하고 다시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애플카와 안 될 때 훅 빠질까 봐 좀 걱정이 된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최근에 1월 말, 2월 해서 대형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이차인지, 자동차 이런 것도 많이 빠졌고 LG전자도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애플카하고 캐나다 마그나라는 회사와 협작해서 애플카하고 다시 애플하고 협작을 해서 새로운 모멘텀이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뉴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패의 여부를 염두에 두는 필요가 있죠. 최근에 기아차나 현대차의 경우를 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기사에서 너무 설레발을 치는 경우가 좋은 경우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비밀주의를 형성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미 기사가 나오고 있는 이상은 사실 안 좋은 경우가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LG전자의 주업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주업으로 봤을 때 차트 한번 보시면 차트만 봤을 때 일단 LG전자 우선주인데 LG전자만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전에 한번 올라가기 전에 바닥 잡아갔던 자리가 남아있고 기대감이 한번 빠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바로 정리할 정도의 자리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판단은 드는데 LG전자 우선주를 왜 사실인 이유는 빠르게 가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빠르게 빠질 수도 있어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카의 모멘텀이 빠졌을 때 훅 내려올 수도 있다는 측면도 분명히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심리가 좀 불안하다고 하면 지금 정리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거나 혹은 애플카 문제를 빼고 이 회사 자체로 봤을 때도 지금은 단기 급락을 했다가 올라올 수 있는 잔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프론도 비중이시면 조금 롱텀으로 가져가보시는 게 어떤가 한 8만 원대 중반까지는 열려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8만 원대 중반까지는 한번 가져가보자. 조금 심리가 불안해 들어가던 8만 원 정도 못 벗겨놓고 가져가시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우선주에 대한 해법까지 이영재 전문가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상담을 해볼까요? 마지막 상담은 김성현 전문가 5710번님 주신 문자입니다. 안함전자를 3280원에 10%를 매수했는데 지난주에 이야기를 해주실 때 들어갔는데 내려와서 고민입니다. 이거 계속 가지고 가도 되는 걸까요? 라고 주셨는데 저희가 3월 19일 정도에 고세픽의 안함전자가 한 번 선택이 됐거든요. 일단은 안함전자 지금 현재 구간은 많이 한 번 올라왔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1,500원 선 대비해가지고 3,000원 선까지 무려 100% 이상 상승이 일단 나온 구간인데 추세 힘은 굉장히 아직까지 강한 추세이긴 해요. 다만 지금 이런 구간에서 저희가 추천을 드린다 하더라도 종목에 대한 어떤 사인을 드린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직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280원 선에서 이제 마이너스 5% 선 이상의 어떤 조정을 받는다 한다면 본인의 기준에서 이거의 내 어떤 기준을 넘어섰다라고 하신다면 손절을 하시고 저점 구간 다시 한 번 더 체킹하시는 전략도 괜찮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3,280원 보유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안함전자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구간 때는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곧장 이렇게 상승을 줄 수도 있고요. 내렸다가 상승을 또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주가를 롤링하는 주체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 주가가 시총 자체가 2,300억이죠. 2,400억가량 되는데 2,400억을 끌어올리려면 누군가의 돈이 크게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거래량이 보시면 1억 5천만 주가량의 거래량이 대량 거래량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럼 이 돈을 자체를 개인 투자자가 이걸 돈을 쏟아서 이걸 올리겠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특정 누군가가 주가를 올린 자리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자리에서는 바로 상승 구간대가 나올 수가 있는데 다만 지금 자리는 다소 저점 구간대보다 타점대가 조금 더 높은 구간이니까 손절 구간대를 적어도 2,800원 선 정도는 두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빠지면 더 낮은 가격에 또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수는 밑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2,800원 선 기준으로 손절 라인 대대를 잡으시고 위로는 3,500원, 3,600원 대 이상까지 상승 구간 계속 열어두시면서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암전자에 대한 해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그때 3월 19일에 알려드렸을 때 안암전자 손절 라인은 2,950원으로 좀 알려드렸어요. 아직까지 손절 라인을 깨진 않았으니까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상담해드린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아까 드렸던 고수에픽 정답을 확인해봐야 되겠죠. 하로 시작하는 7글자짜리의 종목이었습니다. 정답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종목 하이비전 시스템이고요. 가을 전략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매수가 저희가 추가 잡았고요. 13,800원에서 목표가 16,000원, 손절가 13,000원 잡고 대응을 했으면 되는 종목이고 현재 한번 박스권 뚫고 바닥에서 박스권 상단, 전에 박스권 상단이어도 그 자리에서 지지를 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지만 저항 역할을 했던 자리가 깨지면 뚫고 올라가면 나중에 지지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 자리에서 지지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형부가 박스권 매매라고 들어가 보셔도 충분히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 종목에 담아놓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답은 1번 하이비전 시스템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아셨어요. 정답도 아셨고 차트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났고 하로 시작하는 7글자 긴 종목이 몇 개 없어서 아마 금세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답 보내주신 문자 몇 개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은 6395번님이 주신 문자를 보겠습니다. 6395번님이 하이비전 시스템 정답 여기 맞춰주셨고요. 나의 하이비전은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비전을 가지고 계시네요. 포트폴리오가 정확합니다. 명확하고 제가 했을 때는 투자의 귀재가 아닌가 먼 미래에 워내법이 할인국의 워내법이 될 수 있는 재질이 있다. 선관이 있으시다. 그렇죠. 그런 저희가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2239번님이 주신 문자인데요. 하이비전 시스템 주린이에요. 빨래 개면서 방송을 처음 봤는데 재미있어서 공부가 잘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역시 좋은 비전을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이죠. 보는 눈이 정확하십니다. 정확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재미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주식 공부할 때 특히 저도 주식 방송 많이 봤지만 저도 전업할 때 보고 있으면 너무 뭐라 그럴까요. 그들만의 뜬구름 잡는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영어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생각도 하셨던 시절이 있었는데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아까 제가 살짝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이어가지고 사진 보내달라고 했는데 진짜로 보내주신 분들이 두 분 정도 계세요. 일단은 9798번님께서 여기 보내주셨는데 하이비전 시스템 콕콕 짚어주는 종목 상담 상담권 타미난다 타미나 이러면서 넬름 이렇게 밑에 안 보이나요. 이렇게 밑에 강아지가 넬름하고 있는 사진을 귀엽게 찍어서 보내주셨고요. 다음에 또 보내주신 문자가 여기 또 바로 하늘 사진을 이렇게 요즘 이제 황사가 조금 거치면서 하늘이 굉장히 좀 맑은데 오늘 아침에 일출 사진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좋은 기운의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8340번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다섯 분을 선정해서 오늘 저희가 상담 끝나고 방송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드릴 수도 있어요. 선물을 챙기시려면 전화 꼭 받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요. 참여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영재 그리고 김서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또 두 분 재밌는 이야기와 또 좋은 정보 알려줘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적중 고소의 관심 정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내일 여러분들의 수익 적중할 수 있는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